병찬이 뇌종양이요. 네? 뇌종양이요? 아니 위험이라 그러던데? 그래서 막 헛구역질 나고 그러던데요? 위험도 있지. 약이 독해서 구토 증세도 있고. 저,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요? 수술해봐야 알 수 있어. 저, 혹시 감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게 됐어요? 열이 너무 올라서, 면역이 약해져서 좋은 밤 물이라도 잠병이 많거든. 근데 왜 문이 잠겼었는지 모르겠네 진짜. 어려워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안해 됐어 동정할 거 없어 내가 불쌍해? 왜? 너보다 일찍 죽는다고? 이상은 26세 죽었지만 천재적인 시들을 남겼어 무의도식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오래 살다 가는 것보다 의미있게 짧게 살다 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지마 그렇게 심하게 굴 건 없잖아 심하다니?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내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지 평범한 다수 우매한 대중 아무 생각 없이 반만충 내는 배부른 돼지들 학생으로 치자면 반에서 성적은 중이야 아마 뒤에서 사는 게 빠르고 수업 시간보다 점심시간이 더 좋고 맨 뒷자리에서 다리나 떨고 있는 그런 아이 너 지금 날도 많은 말이냐? 난 적어도 그렇게 살진 않아 난 그들이 불쌍해 야, 이병찬 너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야? 이젠 좀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도 자존심 상하거나 꿀릴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삐딱하게 말해? 네가 나한테 지금 훈계하는 거냐? 내 앞에서 오래 사는 걸로 유세 부리는 거야? 난 그런데 의미 두지 않아 그래 나 공부도 못하고 평범하고 묵매한 배부른 돼지야 하지만 적어도 너처럼 차갑고 이기적이고 못돼 먹은 변태는 아니야 너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혼자 외롭게 죽으면 그게 행복한 거냐? 불쌍한 놈 정말 불쌍하다 진지하고 솔직하게 남하고 얘기도 못하고 삐딱하게 남성이나 긁는 네가 너무 불쌍해 아줌마 동진이 학생 동진이 학생 우리 아버지 편안하게 가셨어 네 좋은 데 가시길 뵐게요 고마워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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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